네, 안녕하세요. 버벅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전번 시간에는 닉토에서 발생하는 패킷을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아라키니라는 웹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진단 도구에서 발생하는 패킷을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아라키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영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하는 것을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참고하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동작을 시키고 패킷을 한번 잡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어떤 공격들이 어떤 패턴들이 들어오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스타트 스캔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겟을 정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현재 빗박스를 대상으로 여러분들 진행을 할 겁니다. 이제 빗박스가 실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빗박스 같은 경우에는 접근을 하시면 이렇게 여러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이 올라오져 있습니다. 인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진행을 할 거예요. 예, 인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디스크리션에 똑같이 작성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디폴트로 들어가는 것들은 여기에서 이제 OWASP TOP10 기준, 거의 그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이제 커맨드 인젝션이나 PHP 인젝션, 여러가지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SK 인젝션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디폴트인 것이고요. 나머지는 뭐 SQL 인젝션이나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한정을 제가 지을게요. 왜 그러냐면은 한쪽으로 너무나 다 풀로 돌리면은 얘가 너무나 많은 패턴들이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스텐스 같은 경우는 두 개 정도, 두 개 정도로 해서 적절히 돌려드리도록 할게요. 인스텐스가 너무 많아버리면요. 이거는 이제 CPU에 부하가 생겨요. 그래서 저 테스트를 해보니까 한 5개 정도만 하더라도 제 거 로컬 PC가 한 100% 정도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 정도만 좀 추천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돌리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와이어샤크에서 자부시하는 건데 와이어샤크 쪽에서는 어디냐. 이쪽에 보면 이제 옵션 쪽에서 저는 이제 무선으로 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거의 여러분들 노트북 무선으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와이파이를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무선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로컬 쪽에서 트래픽 쪽에 어느 반응이 보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가상 환경이나 그런 것들이 설치돼서 이렇게 네트워크가 복잡한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로컬 쪽이나 아니면은 노트북을 잡았다, 와이파이를 잡았다 하면 와이파이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네트워크 어댑터라고 있어요. 여기 있는데 저는 Vmware 워크스테이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잡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쪽 와이파이로 잡으면은 외부에서도 발생하는 불필요한 것들이 생기고요. 그럼 이쪽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래서 이 Vmware 가상 환경이 있는 네트워크를 선택을 해서 스타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안에서 발생하는 이 트래픽들을 잡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Go 누르시면은 여기 안에서 한번 트래픽들이 한번 발생하나고서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공격 패턴이 들어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찍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공격 패턴이 실제 들어가는 정도까지 보고 제 영상에서는 잠깐 쉬고 이따 결과가 나오면은 또 확인을 한 후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차 이런 것들을 왜 지금 많이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모이의킹 같은 경우는 아니면 자동 스캔 도구를 나중에 관리자가 되더라면은 이게 계속 동작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취약점 진단을 하기 때문에요. 근데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뿐만 아니고 여기에서 어떤 패턴들이 발생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보셔야만이 이게 혹시나 서비스를 돌리다가 어떤 조금 오류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줘가지고 서비스가 멈추는 현상이나 뭐 이런 현상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격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걸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보면은 이제 정해진 공격 패턴만 가지고는 공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이의킹 할 때 이것들을 많이 이렇게 테스트 환경에 돌리셔가지고요. 공격 패턴들을 좀 패킷 분석을 하다보면은 여러 가지 공격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만의 이제 반분론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취약점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패킷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상 환경에 있는 네트워크가 제대로 잡히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고요. 이게 돌아가는 동안 꽤 많은 시간들이 걸리기 때문에 다 돌아가고 난 뒤에 다시 여러분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어느 정도 제가 한 5분 정도 스케닝을 돌렸고요. 빅박스 대상으로 어느 정도는 돌아간 것 같아서 이제 멈췄습니다. 지금 패킷을 보면은 한 5분 정도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패킷들이 이제 발생을 했어요. 그만큼 이제 자동화 스캔 도구는 일시적으로 많은 패킷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실무에서 적용하기 전에는 또 충분히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그러면 도출된 취약점들을 조금 이렇게 요약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나중에 하나씩 하나씩 저희가 좀 보도록 할 건데 그래도 간단하게 요약을 하도록 할게요. 우선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이 디렉토리 쪽입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 자동화 진단할 때 이 디렉토리 검사 안에서 인덱스 오브 취약점이나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로그인 페이지나 패스워드 파일이나 이런 식으로 어떤 인덱스 오브 인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디렉토리에 이렇게 접근을 하는 그런 거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서버 설정 미흡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많이 이렇게 도출이 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필요한 디렉토리들도 있겠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난 뒤에 어떤 안내 페이지나 테스트 페이지들을 그냥 뒀을 때 거기에 이제 접근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드민 쪽 관련된 페이지들은 뒤쪽에 또 언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백업 파일들이 있는데 백업 파일들은 여기 남아있는 거 우리가 웹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남아있는 백업 파일들도 찾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vs, cvn 쪽인데 요건 php 인포 파일들이 이제 남아있는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php 인포 파일이 나오면은 버전 정보나 아니면 그 안에 웹서비스의 절대 경로나 그런 것들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요런 파일들도 있으면 안 되겠죠. 요건 테스트를 할 때 보통 사용하고 있는 예 그러한 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패스워드 파일의 오토 컴플리트 우리가 자동 완성이나 그런 것들이 있냐 뭐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와 달리 이제 위에 쪽에는 common directory 여기는 common sensitive 파일이죠. 여기에서도 이렇게 인스톨 페이지 같은 경우나 여러 가지 관리자 아니면 서버 정보들을 보는 아파치 스태투스 정보들 그 파일들이나 요런 것들을 이렇게 쭉 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경로들이나 주요 경로들이 이 디버그 형태처럼 바로바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위험하다는 거죠. 스태투스 CPU 정보나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 디폴트에서 돌아가는 것이고요. SQL injection의 cross-artist script는 왜 여기 안 찍혔냐면요. 빅박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우리가 로그인을 하고 난 뒤에 이제 그 안에서 페이지에서 SQL injection의 cross-artist 페이지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공통적으로 외부에서 발생하는 기본 취약점들이 도출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패키지 정보들을 확인했습니다. 패키지 정보들을 보시면 굉장히 많죠. 예전하고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한번 통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토컬 우선 통계부터 보면은 요것도 이렇게 로드를 하고 있죠. 하도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프로토컬 로드를 보시면은 그 프로토컬 정보로 보시면은 이렇게 정보들이 나옵니다. 모든 패키지 중에서 지금 여기도 웹 스캔, 외쪽 스캔이기 때문에 웹 쪽에 좀 집중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그나마 이전하고 달리 여러 가지 정보들, 패키지 정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JPG, 그 다음에 GIF 이런 정보들, 그 다음에 인코딩 정보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때 얘기했듯이 라임베이스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웹페이지의 응답값으로 뭔가 페이지 정보들이 들어갔으면 다 라임베이스 텍스트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계속 요청을 하면서 이제 리스판스 카바에서 안에서 우리가 웹서비스가 다 보이는 그런 거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정상적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통 미디어 타입이라는 것이 조금 많이 생기면은 뭔가 여기서 포스트 값으로 이게 저희가 데이터들을 보내는 거죠. 포스트 값으로 보내서 뭔가 파일을 업로드를 시도한다거나 아니면은 웹대우 취약점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품 메소드로 뭔가 시도를 한다거나 이랬을 때 미디어 타입이라는 것이 좀 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정말로 크기가 좀 많아졌다. 미디어 파일이 그러면은 그때는 어떤 파일이 되게 많이 대량으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라 보시면은 또 그것도 될 것 같습니다. 첨부 파일이나 아니면 혹시나 악성 코드가 많이 내려온다거나 그랬을 때는 요 부분이 좀 많이 뜹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컨버세이션 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HTTP 쪽으로 보시면 패키 카운트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어떤 효용들이 나오는가 요것도 상당히 딜레이가 발생을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404페이지도 많이 떠요. 워낙 이제 패키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6만 정도가 토탈인데 그 중에서 전번에 우리가 닉트로 돌렸을 때는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낮은 편이에요. 그나마요. 한 10%? 5% 정도? 15%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페이지로 많이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그냐는 빅박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뭔가 시도를 하면요. 로그인이 되지 않으면 로그인 같은 것이 되지 않으면 바로 이제 리드액션이 되죠. 302페이지로 리드액션 됐다가 그 다음에 이쪽 페이지로 다시 들어오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잘못 입력되면 얘는 무조건 302쪽으로 해서 강제이동을 시켰다가 다시 그 페이지로 와요. 그러니까 요게 좀 많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고요. 서세스 페이지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어떤 에러 페이지든 뭐든 아무튼 서세스가 된 부분들입니다. 페이지가 정상적으로 다 요청이 된 값이죠. 그래서 요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적으로는 얘가 좀 많이 있죠. 그래서 나머지는 나머지 합한 게 한 이 정도. 요정도 조금 더 많군요. 얘가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패킷 HTTP 리퀘스트 정보를 볼 건데 이거는 시간이 엄청 걸릴 것 같습니다. 패킷 자체가 너무 커서요. 와이어샤크가 중간에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다보면 와이어샤크가 이게 GUI 환경이다 보니까 단점은 우리가 GUI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돌리다가 너무나 많은 것들이 화면에 보여주려고 하면 죽죠. 말 그대로 버퍼오버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PK 파일 같은 거 이렇게 PKS를 분석할 때 어느 정도 용량은 와이어샤크 GUI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게 되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좀 이제 뭐 이렇게 티샤크 같은 경우나 그런 것도 이제 콘솔 형용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런 것들로 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네트워크 마이너라고 여러분들이 포렌즈 분석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걔가 조금 이렇게 간단하게 분석할 수 있고 좀 성능이 좀 괜찮아요. 분석할 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쓰라고 권고를 드립니다. 이거는 꽤 걸리고 죽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뭐 분석할 때요. 물론 이런 것들을 앞에서도 제가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겠지만은 웹노그를 분석하는 것이 더 좋긴 해요. 왜그러면 웹노그 같은 경우는 웹노그 언어라이즈 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또 텍스트로 AWK나 엔그랩이나 그런 것들로 이용하면은 패턴들만 뽑아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포스트 값으로 넘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패킷 분석을 직접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권고를 드렸죠. 네. 그러면 이제 리퀘스트 정보가 이렇게 다 출력이 됐고요.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은 디렉토리 정보들 검색하는 것들을 이제 앞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얘네들이 셀.sh 같은 경우 셀.php 아니면 뒤쪽에 보시면은 어떤 백도어 관련된 것들도 검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심플 백도어.php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어떤 이제 백도어들이 이 서버에 백도어들이 설치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이제 분석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악성 범죄자들이 웹서비스를 침투를 하고 난 뒤에 혹은 기본적으로 웹서비스에 백도어 형태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검사하게 되는 것이고요. 물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패턴을 가지고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고는 확인할 수는 없고 그냥 이 안에 패턴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제 걸려서 들어오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취약점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서버 스테디스 정보들은 나왔었죠. 그래서 중간에 이런 식으로 정탐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뒤에 보면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r57 shell.php 파일이나 이런 것들은 php 우리가 웹셀 사용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hpMyAdmin 같은 경우에도 버전별로 이렇게 저희들이 디렉토리 검사를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만약 그것들이 있다면은 또 뒤쪽으로 또 이렇게 동일하게 위에 동일하게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wp-admin이라는 wp-contents 이거는 워드프레스 관련된 설치 여부들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내리시면은 지금 현재는 sq인젝션, 크로스아트 스크립트 페이지의 변수값들이 넘어가는 게 없다 보니까 그런 패턴들은 여기에 보면은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백업 파일들 이렇게 php에 관련된 백업 파일들이나 걸렸던 것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bwa 같은 것도 백업 파일을 위해 검사를 했었죠. 이런 식으로 버전별로 php에 관련된 버전별로 백업 파일들을 또 검사하는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 같은 경우에는 닉터하고는 달리 어떤 디렉토리나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원래 있었던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런 웹 파일들이 있으면은 거의 다 뒤에다가 붙여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백업 파일 여부들을 검사를 해요. 그래서 웹 취약점 진단 도구들은 바로 이런 식으로 있는 파일 뒤에다가 붙여서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파일은 있다는 소리입니다. 유저 new php 파일이라는 것은 원래 있고 그 뒤에다 버전별 php 뭐 3, 5 이런 식으로 확인하고 그 다음 백업 파일을 검사하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볼게요. 저도 뭐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이렇게 보는 것이라서 그래서 어떤 정보들이 확실하게 있다 없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현재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여기 보면 이제 robots.file이라고 있죠. robots.file도 우리가 버전별로 이렇게 확인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버전별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하는 사람들은 없고요. 이거는 이제 그 패턴에 맞게 그냥 적용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일부 보시면은 이렇게 인덱스 오브 취약점 관련된 것들도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파라미터 정보들에 대한 것들이 일부 그런 패턴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etc 패스워드 내부에 있는 정보들을 저희들이 상단에 상위 디렉터를 패스트 러블러 취약점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상단에 들어가서 파일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도 확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쭉 내리시면은 거의 다 대부분 그거죠. 다 패턴들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반복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까지요. 우선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아르키닉 같은 경우에는 닉2하고는 달리 그래도 얘네들은 앞에서 디렉토리 검사를 하고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일들이 존재하면은 거기 파일 기반으로 또 이렇게 반복적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패턴을 반복적으로 검사를 하면서 취약점 여부들을 판단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후에 이제 SQL 인젝션,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이런 패턴들만 프로파일에서 뽑아내서 이제 패턴을 또 검사하는 그런 사례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